그 알라스를 갔을 때 천천히 구단주한테 임금 체부를 당했다고 이런 말이 있거든요. 사우디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2700억도 중요한데 돈을 월마다 안 줄 수 있어요. 우리 외국인들끼리 이랬다니까 아이씨 차가 500대면 뭐 돈을 안 주는데. 내가 리춘수입니다. 형님 그거 들었어요 그거? 호날두 중동 사우디 알라스를. 그래 그거 들었지. 그래서 형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 지금 뭐 기사를 보니까 내 후배 이천서 후배된다. 아직 확정은 아닌데 거의 확정 시 지금 흘러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영봉이 2700억이다. 보는 바로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월드컵 기간에 맨 위에 팽을 당하고 그때가 호날두 나이도 좀 먹었고 근데 영향력은 있는 선수 스타성이 있고 2700억이라는 말도 안 되는 연봉을 그게 원래 정치적인 의도가 있어요. 이번에 카타르 월드컵을 보고 나서 왜 월드컵만 한 게 없다는 게 느꼈는지 자기네들도 월드컵 유치에 굉장히 좀 희망을 갖는다. 2030년에 월드컵을 도전합니다. 거기 홍보위원으로 2년 반 뒤에 은퇴시키고 홍보위원인데 홍보할 때도 2700억을 준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계약 기간이 그때까지 해갖고 해서 한 1조 5천억인가 7천억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호날두가 갈지 안 갈지는 100%는 아니까 뭐 갔다 안 갔다 얘기는 하는데 뭐 이거 얘기 이거가 나갈 때쯤은 어느 정리정돈이 되겠죠. 근데 지금 호날두가 걱정할 게 하나가 있죠. 2030년에 포르투갈이 넣었어요. 지금. 포르투갈과 세 나라가 합쳐서 지금은 왜냐면 카타르는 혼자 했지만 한국가에서 유치하기가 힘들어요. 지금 현재는 이렇게 돌아가는 판도가. 그래서 하나의 단독으로 가는 게 쉽지 않아서 30년에 포르투갈 어디 세 나라를 합쳐 넣었대요. 그럼 포르투갈 누구의 나라입니까? 호날두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호날두는 싹 빼가니까 야 니가 어떻게 우리 니가 우리나라 여권을 갖고 있는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라고 호날두한테 엄청 포르투갈 국민들이나 포르투갈 측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돈이냐 명예냐 해서 호날두는 지금 돈이냐 명예냐 헷갈리고 있어요. 근데 그냥 돈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호날두가 혹할 만한 금액을 제시를. 메시가 연봉이 얼마죠? 메시가 지금. 그 다음에 세금도 없잖아요 면세 국가니까 이제 세금 그 돈이 이제 한국으로 넘어오든지 할 때는 세금을 안 낸 돈이니까 세금을 내는 거죠. 일단은 나라 정책상은 세금이 없는 돈이에요. 영국은 뭐 얘기하는 거 뭘까 한 50% 가까이도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진짜 이런 게 왔어요. 고민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1조면 고민될 것 같아요. 1조면요. 근데 사우디를 보시면 사우디리가 생각보다 좀 셉니다. 리아드에요. 수도에 있어요. 알 라스르가 수도에 있고 수도에 알 힐랄, 설기현, 이용표, 현수 있는, 사우디 국가대표 애들이 8명씩 있는 거기에 알 힐랄. 그 다음에 알 라스르, 알 사밥 이렇게 세 팀이 있어요. 리아드. 거기 가장 큰 팀이고 알 라스르와 알 힐랄은 라이벌 팀. 사우디 전체에 알 라스르, 알 힐랄 팬들이 제일 많아요. 사우디 안에서 영향력 있는 팀이라고 보시면 돼요. 옛날에는 그 모로코 선수인가 이집트 선수인지 모르는데 아프리카계 선수가 한 명이 되게 잘 했대요. 알 라스르. 그래서 왕자한테 로이스, 로이스 8대를 받았대요. 왜냐하면 여기 걔는요. 되게 신기해요. 이 알 힐랄가 알 라스르와의 경계에서 골을 넣으면 왕자가 와서 로이스, 로이스 한 대씩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 그런 얘기 있었어요. 왕자가 갖고 있는 팀이다. 근데 왕자가 5천명이었어요. 왕자가 5천명이요? 근데 서열 있는 왕자인지 모르는데 왕자가 갖고 있는 팀이고 2,700억. 제가 볼 때는 선수 생활 때 돈은 지금 왕자가 해결할 것 같고요. 나머지 기간은 사우디 정부에서 좀 컨트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알 라스르가 월드컵 나가는 게 아니고 사우디가 나가는 거니까 아마 빈살만 쪽에서 해결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특별팀에서 메시를 중동으로 데려오거나 그런 작전을 펼칠 수 있겠네요. 모르는 거죠. 그거는 솔직히. 근데 메시는 카타르랑 연결이 되니까. PSB가 카타르 국영 기업이에요. 여러분들. PSB를 갖고 있는 데가 카타르예요. 맨시티는 두바이고요. 아랍에미레이트라고 그러죠. 만수르. 그래서 카타르 국왕이 이것까지 입혀줬는데. 계속 봤잖아요. 이거 입혀줬잖아요. 이거 뭐 왕세자한테 주는 건데 그것까지 입혀줬으면 메시는 건들지 못하죠. 국왕이 빈살만가 동급인 사람이잖아요. 그 국왕이 이걸 입혀준 메시는 지금 영향력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1년 재계약했다고 그랬어요. 그때 돈은 지금 연봉은 안 나왔거든요. 상상하기 쉽지 않고. 얼마 전에 메시가 묵은 호텔을 없애고 박물관을 만든다. 그 알라스르 구단주가 왕자가 빈살만한테 잘 보이기 위한 하나의 또 정치적인 목적도 있지 않을까. 옛날에 시진핑이 중국 축구 굵기에서 좋아한다 그러니까 구단들이 어떻게 했어요. 발벗고 나서서 그때 엄청나게 투자했잖아요. 중국 굵기가. 그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요. 구단주 입장으로는 시진핑을 만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돌았어요. 축구 구단주로서. 그냥 기업인으로 못 만나는데. 그런 얘기처럼 그런 영향력이 비춰진 게 아닌가라는. 왜냐하면 저는 어떠한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번 카타르 월드컵은 성공이라고 보거든요. 금바페도 해트트릭 하면서 뭔가 살았고. 모르코가 2002년때 저희도 흥행했잖아요. 그렇죠. 모르코 아프리카 최초 4강. 크로아티아도 모드비치 잘 보내주면서 마무리. 모드비치. 모드비치인가 레야마디 잘 보내주면서. 마무리가 정말 깔끔하게 됐던. 그다음 마지막 구강이 입혀주면서 이거 뭐야 라면서. 260조까지 썼대요. 흥행을 했던 월드컵이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꿈꾸면서 30년을 도전하는데. 호날두한테 배팅이다. 라고 생각한 부분이 가장 크고요. 알라스를 갔을 때 천천히 구단주한테 임금 체부를 당했다고 이런 말이 있거든요. 사우디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2700억도 중요한데. 돈을 월마다 안 줄 수 있어요. 사우디가 호날두가 넘어가면서 갑자기 돈 쓰는 게. 그전에 한 500억 썼다면 3200억으로 늘어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월마다 계산하면 이게 돈이 얼마입니까. 320억 한 300억씩 매월 나가야 되는데. 이 왕자가 구단주를 있고요. 그다음에 뭐 사장 뭐 이런 사람 있을 때. 왕자님께 구단주께 돈을 달라는 얘기를 못해요. 얘네가 이게 직급 차이가 워낙. 이게 이게 왕자님 돈이 없어서 임금이 체불될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못해요. 왕자가 기분 좋으면 줘요. 그리고 저 때는 그랬어요. 지금 뭐 달라질지 시스템상 달라질지 몰라도. 급 차이가 너무 많이 나와서. 지금 이번에 밀리면 이렇게 얘기를 못해서. 원래 피파 룰이 3개월 못 받으면 이적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되고 팀을 떠날 수 있는 권한이 돼서. 저는 그래서 나왔던 거예요. 3개월 이상 밀려갖고. 3개월 동안 돈 안 줬어요? 네. 그냥 그 재정적으로 구단에서 돈이 안 들어와서? 재정적으로 그러니까 아니 그냥 있는지 없는지. 왕자는 와갖고 차가 500대다. 막 비행기 있다. 스페인의 별자 뭐 이런 얘기는 해요. 자랑은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밀렸는지도. 왜 저 사람 얘기 안 할까. 근데 얘기를 못해요. 저희 그때 외국인들하고는 회의를 많이 했었거든요. 뭐 브라질도 있고 아르헨티나도 있고 감독도 우루과이니까 우리끼리 저 스페인어로 다 얘기가 되네. 그래서 얘기했는데 보니까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우디의 주장 같은 애한테 물어봤어요. 돈 안 주는데 얘기 좀 해. 근데 친만이 돈을 주는 시기를 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갖고 인샬라. 저는 그걸 외우거든요. 인샬라라고 이제 개시 신의 뜻. 사우디 중동 친구들이 많이 하는 건데 뭐 하면 그냥 대표 와서 인샬라라고 그러고. 저는 이제 어떻게 3개월 해갖고 해지 통지서 보내서 넘어온 거죠. 돈을 받았어요? 돈은 나중에 피파에 고소를 해서 제가 받았죠. 근데 피파는 사우디 문제는 되게 빨라요. 많으니까 이런 얘가. 얘가 많으니까 사우디 거는 굉장히 빨리 처리돼요. 그 정도로 이제 사우디는 이제 돈을 못 받은 전례가 되게 많아요. 그거는 이제 부단주가 안 주려는 게 아니고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아예 처리하는 시스템 자체가. 네. 그냥 돈 주면 그냥 현금으로 막 주고 그래요. 아 그래? 현금으로? 은행에 넣어주는데 막 바쁘면 현금으로 주고 그래요. 수당 같은 건 현금으로 주고. 그다음에 알힐라이가의 경기에서 갑자기 왕자가 와. 전날. 이기면 뭐 얼마씩 주겠다 그러고 가요. 월급이 안 나오는데 그거는 모르고 이번 경기 이기면 한 5천만 원씩 줄게. 뭐 이래요 그냥. 이러고 가요 그냥. 걔네한테는 주급은 그냥 관심 바뀐 거 아니야? 주급은 주고 있나? 뭐 없나? 뭐 이런 얘기. 우리 외국인들끼리 이랬다니까. 아이씨 차가 500대면 뭐 돈을 안 주는데. 이런 얘기도 막 호텔에서 하고 그랬었거든요. 좀 솔직히 얘기하면 건설 나가 있는데도 돈을 못 받는 데 많다고. 그때도 이제 돈이 결제 일에 맞춰서 준 적이 없다. 얘네는 좀 뭔가 나라 자체가 석유 때문에. 그러니까 사우디인들은 제가 보는 바로는 뭐 일도 안 하고요 거의. 뭐 카타르도 뭐 집차 다 준 데잖아요 복지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인식의 차이인데 시스템은 이렇게 좀 코날드도 좀 답답할 수는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리쭌둥.